안녕하세요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리뷰를 했던 태그아트 코리아에서 나오는 스틸 슬라이드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RST4의 스틸 슬라이드 이 두가지 제품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하고 여러분들께 한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아마 이 제품은 앞으로 구입은 좀 힘들지 않을까 재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그런 제품이고 또 두 제품의 생김새라든지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철의 스틸 재질이 kp4 스틸의 dlc 코팅이 되어 있다는 동일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 제품과 이 제품은 거의 두배 이상이 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지 또는 뭐 제 RST 같은 경우는 제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지금부터 한 2만발 이상 했던 제품이고 태그아트 같은 경우는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독자 분께 빌려서 리뷰를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제품 또는 여러가지 테스트라든지 좀 하드하게 제가 테스트를 해볼 수 없는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리뷰를 찍으면서 제가 여러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올라와 있는 리뷰라든지 또는 이런 글들 또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로 하시면서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슬라이드를 카메라 앵글을 좀 밑으로 낮춰서 제 얼굴 보다는 이 제품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좀 낮춰봤습니다. 뭐 어차피 하부 프레임은 두 제품이 동일합니다.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티플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제품 뭐 이런데 뭐 내부는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해머 스프링만 지금 뭐 예를 들자면은 뭐 150%가 돼있다. 뭐 아니면은 120%가 돼있다. 뭐 이 차이지. 크게 다른 부분들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부 프레임은 제가 뺐습니다. 하부 프레임은 옆에다가 좀 빼놓고 슬라이더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금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제일 큰 부분의 구조예요. 구조는 지금 위쪽이 RST고 아래쪽이 태그아트사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제품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이 설계를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요런 철 부싱을 대고 요렇게 리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연결되는 방식이고 기본적으로 이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도 스틸 재질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그아트 같은 경우는 요런 순정 스프링 가이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분리하는 방식은 요 마루이 순정 제품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요 차이가 있고. 지금 슬라이드를 제작을 할 때 이 부분을 통짜로 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제작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돼있는데. 요거는 제가 사용을 할 때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 이 통짜로 제작을 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요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요렇게 움직일 때 요 통짜에서 요 부분에 요렇게 움직일 때 이 부분에 간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기 지금 장착된 부분에 요기 보시면 요게 지금 이렇게 간섭이 생겨가지고 요게 지금 부러지고 있거든요. 요 부분. 그래서 이 좀 이 부분을 같이 스프링 가이드를 좀 옵션으로 같이 제공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점들. 아무래도 금액적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요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요렇게 가공을 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공을 하지 않고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슬라이더의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의 차이점이고. 그것 외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 아웃바렐에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웃바렐도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제품이 RSD의 아웃바렐입니다. 아웃바렐. 그리고 요게 이제 테그아트 속 아웃바렐인데. 테그아트 같은 경우는 마루이 순정.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순정의 아웃바렐 디자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따랐기 때문에 장점은 지금 마루이 글록 17 젠5 MOS에서 사용되는 논틸딩 바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RSD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니까. 서드파티 회사에서 나오는 옵션들을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요 논틸딩 바렐을 제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문제는 이 슬라이드 아웃바렐이나 슬라이드 안쪽의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논틸딩 아웃바렐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그아트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마루이 설계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구조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근데 요 RSD 같은 경우 차이점이 요기 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살을 하나씩 더 댔습니다. 더 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구성이라든지 작동성 효과를 조금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오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반동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확실히 RSD 스틸이 반동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똑같은 가스를 썼을 때도 반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셌거든요. 똑같은 실린데 왜 그럴까 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아무튼 느끼기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차이점은 바로 요 사이트. 지금 RSD 같은 경우는 요 기본적으로 이 하이사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요기는 그 이게 뭐라고 하지 야강되는 거 야강되는 사이트 들어있는 하이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RMR 플레이트가 얘는 실촌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제작이 됐어요. 근데 태그아트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런 차이들 그리고 그다음이 기본적으로 여기 딱 보시면은 각인이 차이가 납니다. RSD 같은 경우는 각인이 좀 실촌과 동일한 이런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 제조사에서. 그리고 태그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폰트 굵기가 조금 더 굵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굴빵한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얇은 게 좀 조금 더 좋거든요. 그리고 고런 부분들 요런 각인 부분들 요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요 리뷰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서레이션의 이 단차 단차 부분이 태그아트보다는 확실히 RSD가 조금 더 잘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 요런 디테일한 거. 그리고 요 앞부분에 있는 CNC 자국이 조금 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딱 꼬집어서 이렇게 두 제품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나 알지 만약에 내가 이것만 갖고 있다라고는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제품 두 개를 다 갖고 놓고 이렇게 보면은 요 CNC 가공 흔적이 이 태그아트 사는 좀 보입니다. 이렇게 깎은 느낌들이 영상으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런 부분들의 디테일한 차이들 고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그 RSD 같은 경우는 이 RMR 플레이트도 요 순정과 동일하게 원터치 이거 눌러서 빼면은 빠지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대 같은 경우는 요 눌러서 빼는 방식은 맞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나사를 풀어야지 이 플레이트가 빠지는 요런 구조로 되어있다. 요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뭐 제가 봤을 때 재질이나 DLC 코팅의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저는 모르겠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색감도 색감도 저는 제가 기계가 아닌지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 색감 차이가 있습니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런 부분들. 대신에 이제 이 RSD가 비싼 대신에 조금 더 좋은 점은 이 사이트들 기본적으로 리어사이트 프론트 사이트를 하위 사이트로 제공한다는 것. 요거 스틸로 그리고 축강 방식이다 보니까 요것도 한 십몇만 원 하거든요. 따로 산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스프링 가이드 이거 스틸 재질에 대해 스프링 가이드를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한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RMR 플레이트가 실총과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다. 그리고 자체적인 구조로 요렇게 제작이 되었다. 원 터치 방식 요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오는 가격 차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사실 이 제품을 지금 인제 구매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제조사에서 재생산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시중에 있는 재고들이 다 판매되고 나면은 아마 재생산을 하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마루이 글록 17 젠 파이브 MOS가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마루이 사에서도 지금 제작을 안 하고 있어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슬라이드만 구매를 한다라고 해서 당장 이 제품을 살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왕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하나의 제품만 써보면은 또 다른 제품들이 어떤 성능,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니까 저는 좀 그런 게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RSD 제품만 쓰다가 이 태그아트에서도 동일한 스틸 재질의, 동일한 코팅 기법의 구조, 설계적인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제품 어떨까? 그리고 가격이 지금 두 배 차이잖아요. 두 배가 나기 때문에 요거 썼을 때 느낌이 좋을까? 뭐 이런 부분들. 하지만 이미 저는 이 제품에 지금 RSD 스틸에 워낙 스티플링도 하고 맥웰에다가 여러 가지 튜닝들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근데 이 태그아트에서 나오는 이 스틸 슬라이더, 이 제품이 절대 저는 떨어진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런 가격 차이에서 오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리얼한 실총에 가까운 느낌을 원하시는 고객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죠. 이 익스트랙터가 태그아트 사는 고정형인데 얘는 작동형이에요. 작동형인데 문제는 RSD는 지금 이 익스트랙터가 챔버에 간섭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가공을 해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익스트랙터 안에 있는 스프링이 씹혀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제 지인 중에서도 한번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태그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하우징에 있는 단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머 코킹이 안 되는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면서 자연적으로 고치는, 픽스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리얼한 실총의 각인이라든지 이런 고정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일일이 하나씩 체크하는 고객들이라고 하면 저는 RSD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또 무난하게 가성비 형태로 다가간다고 하면 뭐 트리거 F사에서 나오는 메탈 슬라이드도 나쁘지 않지만 또 이 스틸의 감성이 있잖아요. 스틸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태그아트사 제품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제품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는 여러분들께 집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제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를 조금 배제를 하고 객관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제품이 RSD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호도는 제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격이라는 큰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제 영상을 보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니까 둘 다 마루이 글록 17, 젠5, MOS가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베이스가 되는 총이 있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만 구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완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히려 중고금액이 신품금액보다 더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딸리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마루이에서 좀 더 추가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이 테크아트 슬라이드라든지 아래트 슬라이드를 구입을 고려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